하아... Excuse me? You know? No? 어디 있지? 진짜 안 보이는데? 아... 아, 제가 지금 너무 더워서 쓰러질 것 같거든요? 진짜... 제작진분들이 어디 가는지 얘기를 안 해주셔서 보십시오 이게... 안 팔까 봐 한국 팩팩도 가져왔고 이거 보십시오, 겨울옷이에요 겨울옷도 다 가져왔거든요 더 없다고 아프진 않잖아요 추운데 가면 생명력을 위험해요 우와, 진짜 덥다 근데 땀이 엄청 많이 났어 어? 어, 유? My name is 경동원 네, 네 내 이름은 수다테 내 이름은 수다테 어? 어? 한국말? 한국에서 몇 년 살았어요? 10년 살았어요? 아, 이게 수다테 그... 식당이에요? 네 맞죠? 여기가 다 수다테거죠? 네 네 컴퓨터 수리랑 핸드폰 수리도 할 줄 알아요? 수다테가? 네 한국에서 일하다가 밤에 시간이 나니까 이렇게 혼자서 연습을 했대요 뭐 아이폰 수리하고 이러는 거를 아, 진짜 열심히 살았네요 잠은 잤어요? 네 와, 진짜 이거 다 여기서 월에서 다 받아요? 와, 진짜 완전 자본 거야 한국말? 네 한국말 잘하세요? 어? 어? 아, 괜찮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진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옆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드디어 만났네 하...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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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반갑네요 네, 네 수단 소닷 수다트 네 수다트 네 제가 뭐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요? 여기 실랑카 말로 형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아 아이아 네 수다트, 아이아 이렇게 나는 우리 딸도... 나는 아저씨 같아요 아... 아저씨를 뭐라고 불러요? 아저씨를... 슬랑카 말로 마마 마마 마마마? 마마 마마 수다트 마마 어, 마마라고 부를게요, 제가 마마, 어? 편한데요, 마마 음, 여기가 메인 거리인가 봐요 네 로탑이 있고 여기가 슬랑카 수도예요? 네, 수도 어, 수도 아, 콜럼보 1, 2, 3 이렇게 아, 14까지 있어요 아, 아, 1구역, 2구역, 3구역, 1구역 네, 많이 네 이슈게타 옆에가 우리나라 배턴님 집이 앞에 아, 그래요? 여기 집이에요 아, 집 바로 앞에 있어집니다 네 네 여기는 우리나라 뮤지컬 건설 아, 공연하는데 네, 공연장 네, 공연장 네, 공연장 어, 여의도 느낌 나는 데는 여의도 더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밖에 잘 안 다니나 보네요 매일 설날이에요 어 어 설날니까 다 집에 가는 어 그러니까 축제 같은 네 분위기 좋은 날인 거죠, 내일 네 마마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 비즈니스 하는데 직장, 광고 식당도 있는데 실랑카 식당 있어요 와이스크림 가게, 그런 거 네 오 하나, 집 세 개 있어요 아 방 다섯 개 봤어요, 이게? 아 아, 이분이었구나 네 아, 이거 봤어요 네 출발하기 전에 슬랑카 쳐봤는데 네 제일 먼저 이거 뜨더라고요 몇 리에 와, 420만 네 오 집에 딸 한 명 있는 거예요 딸 두 명 아, 딸 한 명 오 저랑 동갑인 친구도 있고 네 13살? 13살 13살 아들 한 한 살 완전 애기, 베이비 오 걔 빨리 보고 싶은데요 한 살짜리 우리 가족들이랑 기다리세요 보고 싶어서 얼굴 보고 싶어서 아 오케이, 오케이 가족들이랑 빨리 베이비 보고 싶네요 베이비 베이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요기와 그 아까 비즈니스 한다고 한 네 어 여기가 식당 식당 여기에 못 판던데요 네 제은랑카 음식 으 어... 수량검식? 네 아... 근데 여기 몇 명 일해요 이거 가게보다 다로 다로 있어요 근데 내일 연결이니까 여기 일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선물과 준비할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거 선물... 4사람한테 일하는... 여기 선물이죠? 네, 저기 여기 넣어서? 네 아, 이거 만화가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네 아, 명절은 저걸로? 명절 뭐라고 얘기하면서 줘야 돼요? 줄 때? 스툴디 오케이 스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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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은 여기는 남자한테 이걸 주무세요? 어 오케이 스툴디 이만큼 하나 갈게요 베이 지금 배고파 배요? 밥먹으면 되니까 배가 너무 고파요 오케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맛있겠다 이런 밥 먹 겠어요? 안 먹어봤어요 처음 먹어요 우나나랑 전노로 먹어요 아, 어쩌고 뭐예요? 기름육을 살라 하고 여기 푸소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이건 뭐예요? 계란 계란 모일 하고 다시 프라이당 계란 프라이당 아, 이렇게 만드는구나 오, 신기하다 한국에 이거 이렇게 만드는 데가 없어요 헌법에 끼는 건 어떠세요? 괜찮아요? 아니면 우리 먹은 거요? 한 손으로 막 한 손으로 막? 이미 두 개 다 꼈어요 여기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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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쫌 수원 은 영사 수원에서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시 Sut 대판에 있는 치꽃 만들어요. 치꽃? 네, 치꽃. 대판에 있는 천이로 만들고 파이퍼 있어요. 아, 그 나무 색깔. 아~! 마지막 9시부터 6시까지 내가 살고 있는 회사. 거기 저녁에는 다른 회사로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러실랑카말로 바꿔 하는 회사. 아, 번역. 네, 번역. 아, 투잡, 쓰리잡 하면서. 네, 한국에 있는데도 내가 회사 4개가 있어요. 하루에? 하루에, 여기, 여기, 여기. 그거 10년 동안 한 거예요? 네. 아, 그런 거구나.